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63쪽입니다. 20, 63쪽 25번부터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자, 25번입니다. 지적공부의 비치보전에 관한 서명정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은 당의 시공부 지적소거의 지적공부의 종일을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가시적인 종일이 된 공부를 지적소거의 연구에 보존해요. 자, 2번이 종일이 된 것은 뭐예요? 천재지변 있죠?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화재라면 뭐예요? 밖으로 빼내야죠. 종이니까, 불타니까. 자, 시공고,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렇게 천재지변도 있고, 또 동그란 3번처럼 뭐예요? 승인받으면 요건이 두 개예요. 천재지변 있으면 밖으로 빼낼 수 있고, 반출. 자, 시공고 승인, 국토비스 부장관 승인이 아니에요. 시, 도지사의 승인받으면 빼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행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경우, 간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부총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이게 지적정보관리체계가 대형 PC예요. 대형 PC에 연구에 무한다는 게 보존을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정보처리 시행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공부는, 시, 도지사의 사정적인 경우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밖으로 반출하는지 받는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왜? 종이로 된 게 아니고, 전산처리됐기 때문에, 광캡을 통해서 뭐예요? 전송하면 되지. 그걸 옮겨서 들고, 밖으로 빼내고,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니까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가시적인 종이로 된 공부는, 가시적인, 이 가시적인 공부는 뭐예요? 가시적인 공부는 종이로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적소구에서 뭐예요? 반출 규정이 있어요. 무슨 규정이 있다고? 반출 규정이 있다. 아니죠. 근데, 자, 이렇게 뭐예요? 불가시적인 공부 있죠? 자, 이 파일 형태, 지적, 지적, 이 파일 형태에 대한, 이 파일 형태의 공부 있죠? 이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 이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멸실될 것을 방지해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요. 이 구축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은 뭐예요? 반출 규정이 없고, 지적 공부는 구축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파일 형태로 된 공부를 뭐예요? 멸실될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자, 이 신문법 문제는, 지적도 추체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라는데, 우리,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죠?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정답이 오타로 2번이 되어 있어요. 5번입니다. 해설을 봤는데, 해설을 봤는데, 뭐예요? 정답이, 정답이, 자, 5번이 아니라 2번으로 돼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해설이 5번이니까, 정답도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적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지적도는 뭐예요? 지적도는 지니까, 같은 치음이에요. 지7, 그래서,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 어디부터? 6,000분의 1부터, 그 다음에 3,000분의 1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쫙 연결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해요. 자,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런 뭐예요? 그런 기억력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건, 자,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끊어서 왜요? 끊어서. 그래서, 일단, 6,000과 3,000이고, 오른쪽에는 뭐라고? 그냥, 6백분의 1하고 뭐예요? 자, 5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3개를 외우는데, 어떻게? 5백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 1,000분의 1, 그 다음에, 6백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1,200분의 1, 1,200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뭐예요? 2,400분의 1, 그래서 총 몇 개? 7개다. 7개. 그 다음에, 임야도 있죠? 임야도.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니까, 2니까 뭐예요? 2니까, 몇 가야예요? 2개가 있어요. 얼마가 얼마? 6,000분의 1하고, 작년에 나왔던 거죠, 이거? 3,000분의 1,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자, 거기, ㄴ 빼고,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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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 답입니다. 작년 문제죠? 임야도 축척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3,000과 6,000, 몇 번? 3,000과 6,000, ㄷ가 뭐라고? ㄹ입니다. 자, 28번을 별피해 두시고, 다음 중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보에 관한 설명 중 아닌 거 그랬습니다. 지적공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자는 해당 소관청에 신청한다. 자, 당연히 종이로 된 것은 뭐예요? 이 가시적인 공부는 종이로 보관하는 데 가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 뭐라고 전산화된 적이 해갖고, 어디 가서?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시장군수구총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돼요, 읍면동장한테. 그래서 이번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적인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시도의사들 하면 안 돼요. 자, 여튼 시도의사들 하면 안 되고, 자, 항상 뭐예요? 바쁘시니까, 시장군수구총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부동산종합공부나 지적공부나 부당산종합공부는 시도의사한테 띄지 말고, 자, 시장군수구총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띄요. 근데 거기, 1번은 종이로 된 거니까 소관청이라고 하지만, 2번에는 뭐예요? 시장군수구총장이라고 써놨죠? 물론 특별 날씨 시장, 세종시장도 들어가고요. 시장군수구총이라고 써오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뭐예요? 피시로 된 거니까 꼭 해당 소관청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관청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총장한테 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뭐예요? 발급받은 자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를, 뭐예요? 청소를 소관청에 뭐한다는 얘기예요. 제출한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개복받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기 현금으로 뭐예요? 자, 증기 현금으로 소관청이 된다. 그거 증기라고 쓰여있죠? 그래서 왜? 지방세니까. 증기 현금이에요. 인지가 압니다. 수입 뭐라고? 증기 얘기해야 되면, 당연히 뭐라고? 여기 물어 돼있으니까, 증기 지으시죠? 그래서 지방세예요. 지방세. 자, 인지가 국세니까, 증기 현금으로 낸다. 맞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가 업무성 필요해서, 열람과 등본 기업을 신청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수수료가 면제겠죠? 당연한 단계. 자, 29번은 안 봐도 되고, 그렇죠? 중복된 게 있고, 작년 문제예요. 답은 200, 200개 아니라 뭐예요? 100씩이에요, 100씩. 자, 200 단위가 아니라 뭐예요? 100입니다, 100.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시면, 자, 지적공부의 보관 방법에 관한 설명대로 틀린 거 그랬어요. 어디에 보관한다고? 자, 해당 지적소거에 보관하여 보관한단. 자, 그 다음에 2번이 왜 틀렸냐면,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 누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이란 단어는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하는 경우는 없어요. 승인 받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 승인은 누구만 승인하는 거예요? 시 도지사나. 대 뭐라고? 대도시 시장만 승인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승인이란 단어가 나와서, 시 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 나오죠? 이 자체의 말을 봤는데, 이제 앞을 봐야 돼요. 이 앞을 봐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은 앞뒤 뭐예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앞뒤 볼 것도 없고, 이 시 도지사 승인 나오면, 이제 앞에 봐야 돼요.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출.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축적 변경 있죠? 축적 변경.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꼭 앞에 써 있어야 돼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있고, 매년 잘 나오니까, 확인을 꼭 해두셔야 돼요. 자, 하여튼 국토교통에서 승인 무조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시 도지사 승인이다. 그 다음에, 지족 속에, 지족 속은, 자, 자, 지족 사물을 처리하는 사무실과 인접회에서, 그죠? 연접에서 설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설쳐야 된다. 그러면 거기, 자, 이 29번, 29번 문제는 언제, 그 밑, 거기도 32회고, 30번도 32회라고 돼 있죠? 그 32회, 32가, 이게 중복됐어요. 자, 30번 문제는, 이 30회 문제입니다. 30회, 30회 문제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고, 그래서 거기, 중복됐기 때문에, 자, 문제가 유사하게, 2년 만에 다시 나오기, 비슷하게 문제가 다시 나와서, 하나 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거기, 어디에, 자, 거기 5번에 있죠? 5번에 가까이 있죠? 거기, 거기, 100단위로 해가 했잖아요? 29번에 뭐라고 나와서, 이거. 자, 200단위라면, 그거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단, 오케이, 답은 뭐예요? 일단 2번이고, 자, 사무실에 언제 페이스에 되고,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은, 지본별로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하고, 각, 뭐예요?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0번 문제를 보면서, 꼭 잊지 말 사항은 뭐냐면, 항상 승인 나오면, 시도 이사만 승인하지, 국토유튜브 장관이 승인하는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자. 자, 여기세요. 자, 66페이지, 31번 보시면, 옳은 거 그랬어요. 일단, 지적 전산자료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 자, 1번, 지방 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이니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거 틀렸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시도 이사나 소관청에 제공하는 정보 자료 사용용은, 자, 당연히 시도 이사니까, 수입 징지가 아니에요. 인지가 아니라, 징지로 해야 돼요. 자, 일단 수입인지는, 방금 얘기했지만, 징지가 지방세예요. 인지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자, 시도 이사 나오니까, 자, 인지가 아니라 뭐예요? 당연히, 징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정보보호법에 따른 개별 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료 신청할 때는, 자, 승인을 받지 않는다,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승인이란 단어는, 시도 이사 승인만 나오지, 아무데나 승인 나오면 안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제외한, 전산인조 신청할 때는 뭐예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전국 단위 나왔죠?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렇게 뭐예요? 전국 단위에 대해서, 이 전국 단위에 대해서는, 세 사람 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뭐예요? 또는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한 사람한테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시도 단위는 전국 단위 빼죠. 국토교통부 장관 빼고, 시도지사는 소관청. 이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이에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거기 말자가 들어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경영장의 심사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개인 뭐예요? 사생활 침면이 없었다. 그 5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할 때는, 자, 수수료를 인지로 냅니다. 인지로 내야 돼. 인지연금으로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참고로 보시고, 32번을 발표합니다.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 뭐에 해당하니까, 종합공부에 해당돼요. 종합공부에 해당되니까, 부동산의 종합공부예요.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건물 가격이에요. 토지건물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의 토지, 2번의 건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5번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부동산 종합공부하면, 뭐라고? 토지건물 가격, 토지건물 가격이에요.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만 더 외우는데, 자, 이 토지이용미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이, 몇 번에, 거기 3번이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법의 권리상이에요. 뭐가, 부동산 보상에 관한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토지건물 가격, 토지건물 가격, 토지이용미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법에 의한 권리상이에요. 자, 이 33번입니다. 33번 문제, 6시의 몇 페이지에, 68페이지에, 이 33번 문제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33번, 틀린 거 그랬죠? 음,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거기, 1번,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조합공부의 기록상의 전부 일부에 관한 사항을 발급하자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자한테 진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여튼, 자, 지족공부든 부동산 종합공부든, 시의 도지사한테 등본교부 열람이 아니라 소관청이나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자한테, 자,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등본교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읍면동장은, 뭐라 하면, 읍, 면, 동장 있죠? 이 읍면동장은 발급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기간이라고? 발급기간이에요. 발급기간. 자, 2번, 자, 지족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위해서, 등록사항 상관에 일치하지 않냐는 사항을 확인관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족공부든, 지족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불일치에 대한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아, 말도 안 돼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간자에게 통제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토지표시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그것만 뭐예요? 그것만,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이에요. 예컨대, 자, 건물표시와 소유권은 건축법, 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역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뭐예요? 이 법,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만, 정정사항 있으면, 직권이나 소유자 신청해서 고치지, 다른 것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고치고 난 다음에 통제한다니, 말도 안 되니까요.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거기, 4번은, 지적소관총은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거기,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소관총에 상시적으로 관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니겠요? 하여튼 그래서 몇 번이 4번은 뭐예요? 4번은 뭐 해달라고? 자, 이렇게 33번의 몇 번 문제는 4번 지번은 뭐예요? 자, 뭐하고 정정을 뭐예요? 정정을 뭐한다는 얘기지? 정정을 요청한다는 얘기지? 정정을 뭐한다고? 정정을 요청해야 돼.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고치고 난 다음에 통제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69페이지 그 34번 문제입니다. 69페이지 34번 문제는 부동산 뭐에 관한 거예요?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랬어요. 누가 운영해요? 종합공부를. 소관총이 뭐예요?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총은 자, 지적소관총을 동그라로 치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동그라로 칩니다. 연구에 보존하기 위해서 자, 멸실 회선 대응을 배배해서 별도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해야 된 지적공부 있죠? 지적공부가 뭐예요? 지적공부가 무슨 형태로? 이 파일 형태로 된 전산해야 된 이 파일 형태로 공부에 대해서는 자, 이걸 뭐예요? 이 바이러스 보급은 몇일 내잖아요? 그래서 이 전산해야 된 공부에 대해서는 자,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 관리 뭐예요? 관리체계를 체계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축한다 구축 있죠? 누가 구축해요? 이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요.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뭐라고? 네, 부동산 이 종합공부 있죠? 이 종합공부에 대해서 자, 정보관리체계 있죠? 이 정보관리체계를 뭐하는 사람은 이 구축하는 사람 있죠? 네, 이것은 당이 누구라고? 이건 소관청이에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하는 곳은 소관청이다. 아,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 토지수의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다른 지적공부의 내용이 등록사항이 잘못있음을 발견하면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전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읍면동장이라는 거 있죠? 이 읍면동장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발급기관이에요. 무슨 기관이라고? 발급기관이다. 수정해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본을 교배해주거나 열람시켜준 사람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읍면동장은 그래서 뭐예요? 읍면동장 하면 그냥 뭐라고? 아, 등본을 교배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세요. 이해해주시고 절대 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고쳐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어디 소관청에 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에 신청하지 읍면동장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역미 규정하는 사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맞고 자, 지적성관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자에게 내용을 통제해서 그 등록사항 정정을 방금 얘기했죠? 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지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지 아까 33번 문제처럼 고치고 난 다음에 고쳤다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이해해주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70페이지에 방금 이제 34번을 풀었고 35번을 보겠습니다. 몇 번 문제를 보자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됐어요. 자, 지적성관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내용 중에 건물표시의 소유권사항 자, 종합성에 관한 설명이죠? 관리가 그래서 조관청은 등기법에 따른 뭐예요? 자, 권리사항 그 다음에 토지의 뭐예요?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된 사항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 소관청이 관리 운영하고 그 다음에 4번 지적성관청은 종합공부를 연구해보자라며 종합공부의 멸실체슬대표에서 정보관리체를 구축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하거나 뭐예요? 거기 열람하거나 지적성관청이나 읍면동장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교의 기록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의 증명서 발급은 시도시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인데 여튼간에 그랬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부동산종합공부든 지적공부든 부동산종합공부든 지적공부든 자, 그 등본교부 연락 교부연람 있죠? 자, 교부연람은 자,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시, 도지사한테 하면 안 된다. 자, 시, 도지사는 지적공부 중에서 전세대된 공부를 보관하는 사람이지 등본을 교부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뭐예요? 자, 방금 다시 얘기했지만 누구는 시, 도지사는 시, 도지사는 뭐예요? 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 열람 열람이 뭐라고 발급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뭐에 대해서 부동산종합공부와 뭐라고 뭐라고 부동산 물론 뭐예요 물론 뭐에 대해서는 자, 지적상각점이라든가 삼각점 있죠? 이 지적상각점의 성과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한테 뭐예요? 열람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적상각점 지적상각점이 아닌 부동산 자, 부동산종합공부 있죠? 이 부동산 이 종합공부나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누구는 시, 도지사는 뭐예요? 열람 및 발급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자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37페이지에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사항 중 공고가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다시 뭐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맞는다는 얘기죠?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소관청은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는 치취 없이 복구하죠? 자, 전산해야 된 것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자, 기록 적용된 것은 시도지사나 시장운선에 복구하고 왜? 보관이 그 사람이 하니까 자, 지적공부의 복구시 복구할 토지표시에 관한 복구 전 시도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 공구 게시판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 얘기한다고? 시, 공구 게시판이에요. 무슨 게시판이라고? 시, 공구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자, 그 뒤에 치적식량 지조위원회가 시도산하에 지방지조위원회가 있다고 거기만 하나 나오지 나머지 뭐예요? 시도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 시도는 어디서만 나온다고? 시, 도는 자, 시도는 시도산하에 시도하에 시도하에 뭐가 있다고? 지방 지조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이거 하나만 나와요. 여기서 이거 하나만 나오지 다른 데서 시도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틀린 말이다. 다른 데서 뭐가 나오면 시, 도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이 시도는 여기서 한 군데만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시, 군, 구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위 뒤에 뭐예요? 게시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제할 때 자, 시, 군, 구 공부에 자, 게시를 해요. 그럼 공부하고 게시판 앞에는 이게 다 기억이죠? 기억이니까 뭐가 끝나야 돼요? 시, 군, 구, 끝나야 돼요. 시, 군, 구 시, 군, 구, 끝나야 돼요. 도로 끝나면 돼요. 시, 도가 아니라 뭐예요? 시, 군, 구 로 끝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빼놓고는 시도하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는 거 빼놓고는 다 시, 군, 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도 틀렸다. 그 다음에 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입권에 관한 사항은 자, 미등기는 판결소고 등기부가 있으면 뭐라고? 자,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가 간단히 그 다음에 5번 토지대장, 임회대장 또는 공유지원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첩변경시역이나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됐을 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개발사업이게 되면 또 뭐예요? 축첩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틀린 건 몇 번? 3번이 틀렸다. 시, 도가 아니라 시, 군, 구다. 시, 도가 아니라 시, 군, 구다. 자, 그 다음에 자, 38번 문제는 자, 그 지적공부 있죠?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뭐예요?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회설된 경우에 지척씨를 복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지척씨를 복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척씨를 복구한다니까 절대 누군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답을 먼저 보면 5번에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할 경우에 해당 소유자에게 공부의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한다. 말도 안 돼요. 절대 말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척씨 이렇게 지척씨 지척씨 복구하라고 했으니까 지척씨 복구하라고 벽에 정해놨으니까 뭐 받는 거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있죠?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승인받는 거 이런 절차도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 뭐하도록 신청하도록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한다. 절대 토지 소유자가 복구 신청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토지동이 아니라는 거죠. 토지동은 토지 표시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토지동이지 자, 이렇게 복구하는 게 토지동이 아니라는 게 이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게 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5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수익권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는 등기부나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동 정계일에서 복구의 자료에 해당되고 자, 복구 자료에 따라 측량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역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 초과 동그라미시고 이내라면 뭐예요? 측량할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정리하면 돼요. 애초가 하니까 꼭 복구 측량해서 다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자, 39번은 뭐예요? 복구 자료가 아닌 거 그랬어요. 뭐가 아닌 거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써놨죠? 그래서 여기 1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나오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계획 확인서 이미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절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아까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등록사항으로 돼 있어야지 아무데나 빠져나면 안 돼요. 자, 뭘 토지동 정계일에서 한 번 있죠? 그걸 슬쩍 고쳐놓은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자, 일단 공부가 불에 탔으면 지금 뭐예요? 이 공부 내용이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토지 이용 계획 앞으로 계획한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거 이런 것은 뭐예요? 복구 자료가 안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40번을 별표합니다. 40번을 별표 두시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틀린 거 같은데 답을 먼저 확인합니다. 왜? 앞에서 한 번 봤으니까 그래서 거기 종전에는 시험 문제 답으로 이렇게 뭐예요? 토지 이용 복구 자료가 아닌 거 뭐가 아닌 거?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자, 뭐 갖고 토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이거 갖고 장난했어요 많이 재미를 봤어요. 그 특징이 뭐였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자, 계획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구가 복구라는 것은 멸실 당시에 가장 뭐예요? 가장 근접하고 유사한 걸로 해야지 자, 이렇게 뭐예요? 계획 확인서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용해서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낸 게 그거예요.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 있죠? 계획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니까 아하, 이거 뭐예요? 이걸 의도로 시험 문제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0일에 이제 방점을 찍었어요. 뭐라고? 그 3번에 지적 공고 등본은 자, 그건 복구 자료가 해당돼요. 뭐가 안 되고? 개별 공식과 안 돼요. 자료 그 다음에 측량 신청서 안 돼요. 왜? 측량을 한 거 아니에요. 측량을 신청한 거예요. 측량을 신청한 거는 그 다음에 그 측량 준비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준비 파일도 준비한 거예요. 법원의 확정 판결은 가능하고 이런 걸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게 답이다. 지문만 길어서 그렇지. 그게 답이다 보시면 돼요. 물론 1번은 소관청은 자, 정보처리 신입청에서 기록제된 공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기구은 지적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해설된 경우에 지척시 복구한다. 그 다음에 2번 복구할 때는 멸실해선 당시의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따라 표의사항을 복구하고 소위권 해가한 사항은 등기부와 판결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멸실 당시에 가장 뭐예요?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지적공부가 가장 부합된 거인다는 자료지 자, 이제 뭐예요? 계획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적성한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대장 공유정보부 등록 공유정보부의 등록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 지적공부 복구자료 조사된을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를 작성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아까 5차 허용보면을 초과했다 그랬죠? 초과하면 당연히 뭐해 줘야 돼요? 측량을 해야 돼요. 자, 이내라면 측량 안 해도 되는데 초과하면 꼭 측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은 안 풀어도 되고 42번 문제는 지적공부의 등록공부의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종합적인 얘기죠? 지번호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이에요. 시군구가 아니에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 결번이 생겼으면 결번 된장에 영구히 보존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라 지상경계를 수행할 때 지상경계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분을 작성해요. 자, 시험문제에 또 한글자 고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경계점 좌표 이제 두글자 고쳤죠? 경계점 좌표 노부하면 틀려요. 지상경계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분이에요. 합병은 당이 칠렸죠? 합병은 자, 뭐 하지 않은 거니까 당이 침략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된 경우 관할시도이사 시장군수청장이 시장군수청장이 공부를 어디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연구위 보존한다. 4번이 답이었다. 넘겨보시면 43번은 안 풀어도 되고요. 44번을 보시면 뭐라고 자, 다시 뭐라 했어요? 이 지적공부라든가 종합공부에 등본교부 틀린 거 있죠? 그것도 30회에요. 자, 누가 들어가면 안 돼? 시도이사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된 공부 있죠? 등본을 겨보거나 연락하고 시도이사 나오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방금 얘기했지만 누구는 시도이사는 이 부동산 종합공부나 지적공부를 열란 발급에 대해서는 누가 절대는 뭐예요? 시도이사가 등본을 겨보해 주지 않아요. 시도이사가 등본을 겨보해 주는 것은 지적 측량 지적 삼각점 있죠?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만 그래요. 성과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종합공부의 내용에 토지폐시와 소유권사항을 등록하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락하거나 종합공부의 등본 발급 있죠? 방금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그 다음에 소관청은 종합공부의 토지용미귀재관은 사항 있죠? 토지이용계획강의서 내용을 등록하고 소유권과 건축에 관한 사항 있죠? 건축 건물 표시와 소유권의 관상을 등록한다. 맞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45번 문제 지적공부 관리에 대해서 틀린 것 했을 때 자, 일단 거기 일본의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세입통에서 기록된 공부는 시도지사나 시장 우선장이 어디에 지적정보관리체계 자, 연구위 보전하고 맞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해당 정세의 지속고를 설치하고 종이 된 거 있죠? 종이 된 걸 연구위 보전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수부장관은 공부를 과세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가공부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주가공부 주가공부 공부 그 다음에 공시가 전산자료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예요 주택 전산자료라고 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주택이 아니라 주민등록 전산자료예요 그 다음에 여튼간에 5번에 국토교수부장관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누가 승인 나오면 틀린다고? 어떠한 경우도 국토교수부장관 승인은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4번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에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인 소유자 중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지적 전산자료에 신청할 때는 본인 거 보는 거예요 본인 거 보는 거니까 굳이 뭐가 필요 없어요 심사를 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